한국 조선업이 하반기 들어서도 세계 선박 발주를 휩쓸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 불안기를 거치며 핵심 인력이 대거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10년 만에 돌아온 호황을 놓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정이 어떤지 김장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세계 선박 발주량은 72척. 표준선 환산 톤수로 211만 CGT, 금액으로는 53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 중 한국이 발주량 55%인 116만 CGT, 금액으로는 57%인 30억 달러를 수주해 상반기에 이어 지난달에도 1위를 지켰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의 100%, 친환경 선박의 81%를 휩쓴 덕이었습니다. 국내 조선 빅3는 이미 지난달에 올해 수주 목표 87%를 달성해 업계에선 10년 만에 호황기가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주 한 배를 만들어낼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2014년 20만 명이 넘던 조선산업 인력은 지난해 말 9만 2천 명으로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하반기에만 1만 명 가까이 부족할 전망이지만 낮아진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충원이 쉽지 않습니다. 불안기를 거치면서 임금과 처우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과거에 불안기에 떠났던 그런 인력들을 다시 충원하지 않으면 다시 호황기를 맞아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인력 육성과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해 조선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격차 조선 기술력 확보와 공정, 자동화를 통한 수익성 재고를 뒷받침하는 겁니다. 조선업은 근본적으로 노동 집약적이면서 수출 기여도가 높습니다. 수주 호황과 조선업 특성을 잘 활용하면 일자리 창출과 수출 동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